우리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여기 아무래도... 사배 키운 거 같아. 우리 차량이 들어가도 되는 거야, 차량이? 5%는 두 사람당 한 대씩 찍었다, 이래요. 여기가 이 친구 들어가는 곤자 정국이야. 여가면 죽는다. 혼재한 공포채. 지금 시작합니다. 귀신 살골 뜨셨네. 처음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대박이었어. 여기 다른 데랑 레벨이 좀 다른 거 같아. 여기 지금 우리 말 따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우선에서 나온 게 진짜 어려워. 이게 뭐야?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다 진짜야? 우리 나가야 돼?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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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, 어딨어? 아.. 쫌, Jerkorf. 감사합니다.